인사이트, 이원상 기자 등호 소녀시대 서연이 합리적인 가격의 옷을 입고도 완벽한 호텔을 뽕냈다. 지난 6일 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표님께서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영화사 대표로부터 커피차를 선물 받은 서연의 모습이 담겼다. 서연은 베이지색 롱 원피스를 입은 채 커피차 인증샷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연이 입은 원피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대에 파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3만원대 옷도 명품처럼 소화해내는 서연의 옷태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가수와 배우 활동을 같이하며 많은 수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옷을 구매하는 검소함에 명모를 뽐냈다. 서연의 합리적인 쇼핑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에서는 서연의 스타일이 소개됐다. 당시 서연이 갖고 있는 휴양즈 느낌 제대로 살려주는 노란색 롱 원피스의 가격은 3만1800원. 음악방송 출국길에서 선보인 한 원피스는 1만7천원으로 알려져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 서연은 새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을 출연한다. 징크스의 연인은 불행한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순응하며 사는 단 인간 남자와 저주를 풀기 위해 미즈의 세상 밖으로 뛰어든 여신이 잔혹한 운명을 뛰어넘으며 펼치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chois기 긁 morally 있으며 시작하라.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